깜짝 도마 금메달 크리스찬 신재환 선수 조이플교회 교인들 중보기도 권사 할머니기도 하늘에 닿았다 운동이란 캐너스 쿠퍼 우리가 늙어서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그만두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신재환 한국체조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 도마 금메달 확신했어요 경기 지켜본 교인들 환호 신재환 선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조이플교회 교인들 선정기원 통성기도 이관영 단임 목사 할머니 권사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 같다 허리 고질병 딛고 공중 1260도 신재환 도마에 신됐다 금메달 리스트 신재환의 신앙 이야기 한국기계체조샛별 신재환이 8월 2일 2020 도쿄올림픽 체조남자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TV로 응원하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숙 조이플교회에선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조이플교회 담임 이관영 목사는 신선수는 주1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며 신선수는 주1학교 때부터 신선수의 할머니 이영분 권사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이관영 목사는 신재환 선수에 대해 착하고 성실하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신선수의 아버지 신창섭 성도와 어머니 전용숙 집사도 이교회에 출석하는데요 부모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관영 목사와 교인들에게 신재환 선수가 건강하게 실수하지 않고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중복의도를 부탁했으며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응원을 하지 못했지만 대형 TV를 통해 신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며 금메달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주1레벨 시간엔 전 교인이 신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는 통성 합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가슴을 줄이던 박철승 진천 선수교회 지도 목사도 신재환 선수가 활약할 때마다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신재환 선수는 이관영 목사와 박철승 목사에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청했으며 박철승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격려했습니다 신재환은 고등학교 시절 허리부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심각한 부상에도 진로 변경을 위해 사범대에 응시하기도 했으나 한국체육대 연락을 받고 재활훈련을 하며 다시 선수양화를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이관영 목사는 그의 금메달은 타고난 연습의 산물이다 평소 기도하며 연습하는 신재환 선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신재환 2억 포상금 묻자 일단 집에 빚을 좀 체조 샛별에서 도마의 황교로 거듭난 신재환이 억대 포상금을 어떻게 쓰고 싶나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내놨다 도쿄올림픽 일정을 마무리한 신재환은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남자 도마의 명맥을 이은 그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이제 실감이 난다 환행해 주시니 기분이 좋다고 웃었습니다 이어 쏟아지는 질문에 솔직 담백한 답변을 했다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받는 포상금 2억 원에 대해 묻자 신재환은 일단 집에 빚이 좀 있어서 그걸 청산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1985년부터 대한체조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데요 애초 올림픽 메달 리스트를 대상으로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천만 원, 동메달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신재환, 여서정 등이 만들어낸 역대급 성적에 포상금액을 2배 이상 올렸다 금메달을 딴 신재환은 2억 원, 동메달을 딴 여서정은 7천만 원을 받는다 신재환은 결선에서 온전한 기량을 발휘한 비결로 여서정의 응원을 꼽아 훈훈한 장면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앞서 그는 우승짓고 서정이가 오빠 꼭 잘해 라고 하길래 올림픽 메달의 기를 좀 달라고 했고 서정이와 주먹을 부딪히며 기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재환은 아마 그게 결전에서 70% 이상의 힘적 안정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왠지 후회할 것 같아서 평소 하던 것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 올림픽을 준비했다며 부단한 연습의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점이 나왔을 때 러시아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해서 축하해 줘야지 했다며 그런데 점수 옆에 표시된 숫자를 보니 내가 이겨서 그냥 좋아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중 나온 아버지를 꼭 껴안으면서 울컥했다며 항상 모자라고 철없는 아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일주일 휴식기간에 사흘은 많이 먹고 나흘은 푹 자려한다며 올해 남은 목표가 하반기 세계선수권대의 입상인데 충분히 기록을 회복한 뒤 훈련하면 매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신재환은 지난 8월 2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2차식의 평균 14.783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테니스 아블라진과 평균 점수가 같았지만 타이 브레이크 규정에 의해 신재환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위를 한 양학선 이후 첫 금메달입니다 허리부상 신재환 선수를 일으킨 할머니의 기도 도마 금메달 신재환 선수 숨은 기도의 동욕자들 손자 신재환 선수 투원 지켜보며 기도의 무릎 이어가 조이플 교회 교인들도 함께 기도에 힘 보태 스포츠 선교활동 이관영 목사 감개무량하다 감격 신재환 선수가 도쿄올림픽 체조 도마 종목에서 시원한 금빛 착지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부상을 딛고 투원을 발휘한 신재환 선수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교회의 권사님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재환 선수 할머니 이영분 권사는 손자의 금메달 낭부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영분 권사 신재환 선수의 재환아 고맙다 사랑한다 영상 편지를 보내 인터뷰 이영분 권사 충북 청주시 조이플 교회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착지할 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착지할 때 너무 균양 떨리는 거예요 이영분 권사는 국가대표 체조 선수 이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가 올림픽 성적을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체조계 일각에서는 신재환 선수의 깜짝 금메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손자의 부상 투혼을 잘하는 이영분 권사는 말없이 눈씨유를 불켰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선수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등학교 재학 시절 슬럼프로 체조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의 손자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쓰러운 손자를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재환이가 주사를 맞아도 더 아파서 할머니 이제 주사 못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러 가는데 재환아 가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노심조사 손자의 금빛 착지를 응원한 이 권사는 이제야 웃으며 애틋한 할머니의 사랑을 전합니다 할머니가 너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성기며 내가 하고 싶은데 해 열심히 살아 앞으로 잘했어 우리 재환이 고맙다 사랑한다 신재환 선수의 선전에는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의 교우들의 기도도 큰 힘이 됐습니다 1985년부터 신앙심이 두터운 신재환 선수 가족을 지켜본 조이풀 교회 이관영 목사는 가족 일처럼 교우들과 함께 신재환 선수의 선전을 기도했습니다 이관영 목사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기독 선수들을 위한 기도사역을 펼쳐온 국내 스포츠 선교회 산 증인입니다 신재환 선수의 선지 착지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수한 신재환 선수 신재환 선수 뒤에는 신선수를 응원하는 할머니를 비롯해 많은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환 선수님의 선수 생활하는 동안 큰 부상 없이 항상 건강하실 크리스찬 튜브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